자궁근종 실제 우리가 자궁근종이나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이 보면 여성호르몬이 함유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문의를 주시거나 상담 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 같은 경우가 이소플로본이라고 해서 여성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은 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콩을 요리를 해서 먹거나 밥에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비즈장을 먹거나 아니면 청국장으로 해서 먹거나 두부를 해서 먹거나 이런 음식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사실 혹의 영양을 줄 만큼의 양을 드시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콩에 들어있는 여성호르몬이 이소플라본을 추출을 해서 만들어진 건강보조제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과실로 내가 사서 석류를 드시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석류 농축 얘기라든지 첨가물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은 바다 복용을 하거나 장복을 하시게 되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음식으로 모든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음식에 들어있는 건강한 요소들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종과 자궁질환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콩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음식으로 골고루 챙겨 드시고 다만 여성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보조제품들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석류농축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감마리노렌산 또 이런 어떤 갱년기나 생리불순 때문에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건강보조제품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자궁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드셔도 괜찮지만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런 제품들을 드셨을 때 간혹 혹의 영향을 좀 미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자궁근종이 있고 자궁질환이 있을 때 뭔가 좋은 거를 드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검색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봐서 자궁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환자분들께 뭔가 좋은 거를 챙겨서 드시기보다는 자궁 건강에 좋지 않은 몇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몸을 차게 하는 음식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냉커피 지금 이제 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찬 걸 많이 드시잖아요 에어컨 많이 드시고 뭐 이제 팥빙수 드시고 또 냉면 드시고 또 이런 사실 차고 냉한 환경 자체가 결국에는 자궁 혈액순환을 많이 떨어뜨리고 자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오히려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을 건강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걸 자꾸 챙겨 드시려고 하다보면 이게 편향이 되고 편식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차고 냉한 어떤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제철에 나는 건강한 음식들을 골고루 잘 챙겨서 영양소를 잘 챙겨서 균형있게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